송혜림 이부터 이야기할 때 홍일천 이는 오래 살지도 않았고 홍일천 이는 내가 김일성 비수하던 여자입니다. 홍일천 이는 사실. 그런데 김일성 이가 소개해 줬는데 김종일 이가 보질 않았어요. 그 여자는. 송혜림 이는 정식 교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내연관계로 좋아했던 관계였어요. 유부녀였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송혜림 이는 원래 아들 둘이 있는데 이기용 이라고 저선작가동맹위원회 이기용 위원장은 다 알죠. 책 많이 썼으니까. 네. 그 집의 며느리였어요. 송혜림이. 아니 무슨 드라마적인 시청자의 주부님들 같지 않아요? 방청대요. 이기용의 아들이 이평인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김종일이가 저선예술영화 촬영서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부하방탕하고 수정주임을 많이 묶었고. 특히 거긴 남조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월드칸 사람들의 용화배우들이나 그게 많았어요. 남조선 출시들이. 그래가지고 김종일이가 제일 먼저 혁명화 노동개국화 한다고 내려간 데가 바로 조선예술영화 촬영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김종일이 숙소가 따로. 거기서 잡으면서 사상투쟁이 하고 뿌릴 뽐달고 혁명화 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보낼 사람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송혜림이를 만난 거죠. 거기서 조화하게 됐는데 임신된 걸 몰랐어요. 사실 김종일이는. 유부녀니까 일단 자식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살을 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한지를 모르니까. 이제 8개월쯤 됐을 때 알게 됐어요. 이거 당신 아들이다고 말했지. 송혜림이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알려지게 되면. 후계자는 둘째치고 이거 김종일성이 무슨 날비락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몰래 난 거예요. 김일성이도 몰랐어요. 송혜림이는. 그런 관계조차는 몰랐죠. 그리고 아이 낳자마자 송혜림이는 소련을 보내고 뭐 수고하러. 이 김종남이는 자기 엄마 올빈도 모르잖아요. 낳자마자 누가 키웠냐면 경희가 데리고 갑니다. 경희. 어머 어머. 73년, 72년도인가 아마 그때 낳자마자. 김종일이 여동생이가 데려다가. 그러니까 경남이는 처음에 엄마가 김경희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9살 때까지 김경희네 집에서 커요. 경희는 집에서. 지금 김종남이가 살아있는 것도 그때 키워준 종 때문에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지요. 고모가 막아진구나. 그렇죠. 결국 김경희하고 장성태기가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혜림이가 머스크바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송혜랑이 언니 같이 나가 있었어요. 그 머스크바에. 송혜랑이 아들이 바로 이한영 씨거든요. 그래서 송혜림이 송혜랑이를 다 데려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 조격당인 거 아닙니까. 분당에서 총 맞으신 거 아닙니까. 네. 97년도 2월달에 조격당인 사람. 지 eg oui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